전장현 대표 18번 출석 요청 불응이라는 주제 선정해 봤는데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장현 상임공동대표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는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박경석 전장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다만 서울 지역 전체의 경찰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 다음 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신용산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장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가 모두 10개의 경찰서로 서울 시내 경찰서의 32.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경찰서 내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 그 자체로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장현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 160건에 대해서 41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고 박경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수사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가 너무 많고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달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18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다 불응했다고 합니다. 국수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박 대표에게 그동안 총 18번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피의자로서 이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은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봤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18번이나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18번이나 이렇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글쎄요 생각해보기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죠. 이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국수범 관계자가 체포영장 등 수단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피의자에게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아 사안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할 경우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털어 있어 보이는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장기간에 걸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20일, 법원 단계에서는 각 신급별 6개월까지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이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경찰서로 구인한 후에 조사 짓고 바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18번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이 사안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일단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체포영장은 사실은 뭔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걸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18번이나 와달라 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 조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글쎄요 체포를 해와야 되는 필요성을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18번 피의자 출석을 요청하기까지 체포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회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전화 연락으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전화 연락에 응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직접 집에 찾아가 봐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벌어질 경우에는 3, 4회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뚜렷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그에 이어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의자 신문만 진행하고 곧바로 돌려보내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 대표가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요 전장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하철 탑승 시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에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전장현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유엔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촉구활동에 한국정부의 중대한 탄압이 이루어져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지하철 4호선 상박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지만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에 맞춰서 탑승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전장현 측에 따르면 당시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기도 했고 800여 명의 경찰이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서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물론 전장현의 입장도 있고 사실 이 이슈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역시도 전장현의 목소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정작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면 또 입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장현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또 정치권을 질다하기도 했습니다. 전장현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서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해서 중학교 이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시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법 법안 발의가 2년이 다 돼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여야 교육위원장 모두가 발의했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무과심 속에 계속 유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현직 교육위원장이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교육, 고용, 서비스 연기 등 그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국회의사당령에서도 선전전도 진행한다고 예고했는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다소 간곡한 표현도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입법 등 모든 조치를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장연이 이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는 시기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됐을 때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원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평생교육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대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지연이 뒤따르는 시위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하네요. 오 시장이 드디어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박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박 대표를 향해서 시위와 요구 얼마든지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철도안전법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는데 이 행위가 굉장히 중행에 처해지는 범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는 조치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표, 서울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주시길 바란다. 기재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건의해달라고 거듭 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하철 세우는 조치는 안 된다는 오 시장의 입장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정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박 대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자리였습니다. 네,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는 오 시장이 거듭 자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축구하는 그런 모양새기는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도 좀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하철 시위가 계속 된다면 오 시장이 이야기한 중범죄 적용이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지하철을 세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인데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그 철도 종사자의 몸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해야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자체의 문이 닫히게 하지 않는 조치 등으로 간접적으로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즉 철도안전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행 자체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그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중형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장현이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다음 달 23일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서울시와 또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전장현이 일부 물러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다음 달 23일까지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승강장에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홍보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 또 내년도 서울시 장행 권리 예산 등에 예산 등과 관련해서 서울시 측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향후 절차 진행 과정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전장현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하기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전장현의 목소리에 지금처럼 귀 기울여주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전장현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다 내다 내다가 이런 방법을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전장현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목적들, 본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단시간 내에는 사실 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전장현의 시위는 또 지난하기 계속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전장현이 요구하는 사항 그 자체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그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재정적 부담도 지게 됩니다. 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일거에 모두 지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장현의 입장은 그동안 오랜 기간 그 요구를 해왔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니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상당히 진일보한 1차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장애인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단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장현에서 어쨌든 주장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 인정이 되고 그 방향성 역시도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